실립역에서 400m 거리에 있는 프로편 언덕교입니다. 가격은 1000회 40이구요. 방 크기는 4편, 4편 정도에 보입니다. 1000회 40 중에서 방이 넓다 이건 아니지만 역에서 5분도 안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 감안하면 가격대비 괜찮습니다 내부 상태 깔끔하고요 만약에 내가 10분 정도까지 걷는 거 괜찮다 하면 이것보다 조금 더 넓은 원룸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사실 원룸 말 그대로 한두평 넓어지는 게 아니고 반평 정도 그 정도 넓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역에서 10분까지 걸어도 괜찮다 하면 조금 더 넓은 방을 볼 수 있고 나는 5분 정도 거리가 좋겠다 하면 풀옵션 내부 깔끔한 집은 이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여기서 위치 때문에 방이 가격대비 넓다 이것보다 위치 생각하면 방이 괜찮고 10분 걸어도 된다 하면 조금 더 찾아볼 만은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까지 ouvert도 완전히 복잡해서